안녕하세요 잔투브입니다 오늘은 숙소를 옮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배낭을 메고 나왔구요 생각보다 군대군대 마다 할게 좀 있는 것 같아서 타슈켄트 내에서 숙소를 한번 옮기고 거기서 여행 좀 하다가 다른 도시로 넘어가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도 친절하고 물가도 싸니까 생각보다 너무 행복하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숙소가 가기 전에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시간 좀 때우다가 가보겠습니다 아, 숙소가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 자, 잠깐 쉬었다가 갈까? 고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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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 아мер카수 아이사 아мер카수 여기? 여기 여기? розовый 팡팡? 네. 이렇게. 너무 Kevin 입고 아화기 바퀴 건강한 맛 오우 맛있다 우즈벡이 생각보다 커피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 어우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잘 먹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빨리 가야되요 좀만 더 있으면은 이제 38도 되가지고 어제처럼 더위 먹지 않게 빨리 가야되요 사막을 한번도 안가봤는데 가면 이런 느낌일거같은 엄청 목이 마르고 건조기에 들어간 느낌 빨래는 잘 마를거 같아서 좋아요 빨래해야되서 이따가 올드카도 있구요 저런게 아직 굴러가는게 신기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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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삼성 말고 삼식 모양 순간 착각했네 와 유튜브가 되네 여러분들 이걸로 뭘 봐야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이걸로 뭘 봐야되는지 알죠 아 그런지 계속 편집하다가 꺼져요 급한대로 지금 노트북 쿨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닫히면 끝입니다 저는 편집하다가 지금 현재 온도가 4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깐 도심 한가운데에 수영장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물에서 노는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가서 수영하고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수영장을 지어갔어요 아 아 아 아 살짝 오기 귀찮아 지금 온도가 40도인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엄청 시원하고 지금 오히려 따뜻해요 주민 차례 assalamu through Mormat 햄 inh 옛날에 언니 담아 오더라고 다 왔어 굿땅하지? 김치찌개 채육밥 먹어서 김치찌개 시장 오랫동안 고춧가루 고기 들어간다 치킨 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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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공기밥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 찍진 않았는데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정전이 되는지 모르겠네 전에 숙소에 있었던 것도 화장실이 등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틀동안 후레시키고 샤워했거든요 여기 온 지 하루 됐는데 이 건물 그냥 통째로 그냥 전기가 나가버려서 지금 오늘도 후레시키고 샤워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